1992년에 투어는 항상 저의 꿈이었는데 아이돌 가수들의 로망이자 이 직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콘서트 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래로 잡기 아래로 잡기 효과 파이팅 파이팅 아이돌 투어 이제는 정말 좀 더 큰 세상이 나왔으니까 이 무대는 우리의 모두가 같이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해서 스테이지에 올라와야겠다 2년 중에 뭔가 약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다 쏟아내는 무대가 처음이었어요 팬분들이 주는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계속 쭉 믿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제 시작이구나 맞죠, 나 이렇게 지나중이죠 모든 걸 보여줬다, 진짜 찢었다 너무 힘들더라도 차라리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자 라는 얘기에요 마음가심 공연이랑 무대는 작은 도착지 중 하나예요 내가 그전의 길들을 얼마나 잘 갈고 갔갔냐로 도착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계절을 찾았죠 여러분, 이 날은 더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.